원래는 그게 저기 그거였대요 이제 카즈아 캐릭이 모티브는 베지터긴 한데 맞아요 뭐 어디 보톡스 잘못 맞은 스티브 한번 볼까요 이때 스티브 나왔을때 아니 이거 목띠는 뭐야 이거 목에 띠 찬거 있잖아요 남자가 한건 처음봐요 저런 악재살이 이제 여성분들이 끼는거 많이 봤는데 오오오오 많이 떠드는걸로는 니가 이길 수 있겠지 이야 어우 근데 기술이 멋있다 아아 오오오오오오 아니 근데 스티브는 확실히 그 복서 캐릭이어서 그런지 주먹 타격감이 낭만있긴 하네요 멋있다 근데 확실히 좀 화랑이 더 멋있네요 지금 주인공이 스티브긴 한데 이게 아니 내가 한국사람이라 그런건 아니고 맞는 입장인데도 화랑이 멋있다 하 아 화랑이 훨씬 멋있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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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톡스 너무 심하게 맞은거 아니네 역시 근본 캐릭이니까 역시 이건 고쳐져서 나오겠죠 아마 출시되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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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